펫 주실 분? 저는 불쌍한 거지랍니다. 불쌍한 거지요. 저기 아린아 오신 분? 펫 하나만 주세요. 펫이요? 네. 그래요. 제가 펫 하나 드릴게요. 어떤 펫을 드리지? 혹시 그냥 펫 주시면 그러니까 저랑 부자 배틀에서 부자 배틀 제가 이기면 펫 주실 수 있나요? 네? 하지만 펫이 좀 없어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는 거야. 그거 나도 없는 건데?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제가 졌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정말 펫이 많으시네요. 아, 네. 아,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저, 제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무슨 소리세요? 님은 당연히 꺼지죠. 저랑 부자 배틀해요. 펫 먼저 꺼내보세요. 부자 배틀이요? 네. 펫도 없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부자 배틀을 하자고 하는 거죠? 일단 한 마리 꺼내보세요. 제가 뭐 가볍게 처음부터 황금팩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닌데? 이거 있으쌤? 이게 더 좋아. 와우. 이게 더 좋아. 왜 줄 아셈? 이게 더 귀여운. 이러면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 앞에 사항을 보다시피 거지로 변신해서 부자 배틀을 해볼 건데요. 공개 서버에 가서 거지인 모습으로 부자 배틀을 한다고 하고서 제가 좋은 배틀을 꺼내면 유저분들의 반응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뿅. 이러면. 뱃 주실 분 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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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숱. 허벨이 Anyways. 부자는 아닌용. 저랑 부자 배틀 하실래요~? 저랑해요!.. 도전자! 저, 따라오세요. 자 따라오세요 과연 어떤 펜이 있을지 일단 타고 다니는 펜프트 유니콘이었어요 먼저 꺼내보시겠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님 먼저 오케이 네 저부터 꺼낼게요 자 이분이 이제 무시를 한 것 같죠 간단하게 그러면은 뭔가 싸보이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펜 박쥐 꺼내겠습니다 박쥐 무당벌레 무당벌레? 무당벌레 오케이 그러면은 나는 무당벌레보다 좋은 법 스노우캣 타는 뚜비스노우? 뚜비 뚜비스노우 이럴수가 이럴수가 그러면은 눈사람 이건 어떠냐 사막여우다 그럼 그러면은 슬슬 좋은 거 슬쩍 꺼내보겠습니다 파란 강아지 유미 홀리 하하하하 놀랬죠 파란 강아지 네온 파란 강아지 날타 유미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날타 유미 점점 올라간다 날타 유미 알았어 한 방에 끝내줄게 날타 쉐드 하하하하 그것도 네온쉐드네 네온쉐드 구독 제가 이겼죠? 이것보다 더 비싼게 있어요 오 나갔어 어 나갔어요 게임 껐어 게임 껐어? 물려버렸다 이것보다 더 비싼게 있어요 꼬치카니다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비싼게 있습니다 마지막 자랑하겠습니다 바로 잉녀맨이셔 잉녀맨 아니 이거 펫배틀 최강자냐고 잉녀맨이 제일 비싼 펫이었다 근데 아무도 못 알아보면은 두둥 두둥탁 그리고 진짜 비싼 펫 나와라 김리 하하하하 언제 나와 럭윈중 아 럭윈중이요? 저도 팬이에요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비싼 펫 나올게요 진짜 나와라 준비됐어? 준비됐어 나와라 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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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리아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나와라 담위 하하하하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요 오케이 자 김리아도 진짜 비싼 펫 김리아도 소환했고요 내가 제일 아끼는 네온 네온펫 그것은 바로 나와라 준비됐어? 두어로 담우어어어 허허 하하하하 조금만 예엘 우릴 이길 부자 배틀 상대는 없는것 같곤 Adios 좋아요 이분이 부자라고 합니다 한번 부자 배틀 해볼게요 부자님 부자 맞아 근데 얼굴이 약간 부자가 아닌 것 같은데 날 피하는 것 같죠? 부자님 피한다 피한다 부자님 네 저랑 부자 배틀해요 저랑 부자 배틀해요 거지가 부자 배틀하니까 좀 이상한가봐요 부어랄 줄 알았는데 어떠세요 근데 옷이 옷만 그런거에요 나도 패 쪘어 이거라도 아니에요 이 사람 나도 패 쪘어 나 무시하는데 패 돌려주자 네 패 돌려줄게요 아 이 사람이 날 무시하시네 이런거 안받아요 저 모습만 이런거라고요 부자 배틀해요 제가 먼저 꺼낼게요 무릎표 무릎표 자 갑니다 자 캐 로베로스 오 오 이 사람 막 꺼내는 것 봐 오 부자 하시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꺼내볼게요 빨리 끝낼게요 네온 기린 네온 기린 그거 못 이기나 안 돼 이거랑 아 그러면은 이건 미친이래 미친 미친 내 부계에 있는거라는데 그럼 이것도 있나요 그럼 이것도 있나요 물어보겠습니다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도 이따 보여주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다 있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어 그럼 진짜 비싼거 보여드림 그럼 진짜 비싼거 보여드림 그것은 바로 그것은 바로 이렇게 내버린다고? 네온 이녀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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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뼈 무릎뼈 귀여워 사칭아닌 님들 이러는데 갑자기 왜이래 이거 사칭아닌 사칭아닌 얘들아 들어와 약간 설렌거 같은데 님들 님들 더 비싼거 보여드림 나와라 내온 김미야 하하하하 이어 나와라 내온 김미야 아 야 어디로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 나왔다 내온 김미야 나와라 내온 님미오 준비됐나? 네 나와라 어우 뭐야 다 다미오 나 찐팬이에요 사칭이야 대박 찐이야? 응 정당 미쳤다 이런다 하하하하 이녀멘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일 비싼 팻들로 거짓인 척 하면서 부자 배틀 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무시하다가 팻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네요 어쨌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무시해가지고 막 팻도 주고 그랬는데 구글할 줄 알고 알고 보니 제일 세상에서 제일 비쌌던 유니어맨이었던 거임 그랬던 거임 그랬던 거임 어쨌든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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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gusto 그러고 성중 뷔 봬 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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